1, 2, 3, I'm your present! 안녕하세요! 빈소스입니다! 네, 저희의 활동곡인 빈소스의 댄스 커버 콘셉트가 막을 내렸습니다. 열정을 담아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네, 저희가 그 중에서 총 3팁을 선정했는데요. 그러면 3위부터 선정할까요? 3위는 바로 이번의 트라이닝입니다! 다시 마이 빠른 빠빠빠빠빠래 내 손을 꽉 잡는 순간 빠빠빠빠빠래 네, 저희 팀 노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 못지않은 탈반!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축하드립니다! 축하드립니다! 그럼 바로 이어서 2위 공개해볼까요? 2위는 한국의 홋불입니다! 자, 좋아! 저희 8명 모두 커버하셔서 대영까지 완벽하게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! 자, 그럼 대망의 1위를 한번 공개해볼까요?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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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박의 1위는 바로! 말레이시아의 힍다야 사투입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힍다야 사투 님은 저희 댄크 커버 뿐만 아니라 노래 커버까지 너무 어렵게 해주셔서 감동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. 많은 참여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저희 드립노트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드립노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